아 이거는 중독이야 이거는 만원에도 나올 수 없는 세팅이기 때문에 아 좀 당겼네 아 잘 잡았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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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겼는데 최대한 첫타 살리는 걸로 해서 뽑았네요 이게 만원에도 나올 수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무조건 타이거 프로였는데 아이씨 또 프로 또 프로 빠염 이거는 진짜 만원에도 뽑을 수 있는 상품인데 기본 단가가 프로다 보니까 오면 항상 2,3만원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쪽을 요쪽을 노리면서 잡으면 됩니다 요쪽 요쪽